하얀 personajes 메이스를 제쳐서 좀 괜찮아한다 싶었는데 어느새 김종규라는 또 큰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종균 선수는 워낙 슈플라그 지금 공을 계속 쫓아가면서 끝에 가서 해내거든요 김종규, 김영환에게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레디고든 한번 흔들어 봤는데요 박철호거 선수가 베이스를 재쳤어요 김종규 떠올리네요 역시 창원웰즈의 높이가 힘을 막판에 발휘를 하네요 박철호 선수가 완전히 재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종규 선수가 따라가서 그걸 불악을 해내죠 큰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종규 선수